어제는 춘천시를 봤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3구 대통령 선거의 강원도 원주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사례나 원주시 사례는 전국에서 모든 3구 대선에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께서는 다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2022년 또 3월 9일에 실시했던 대통령 선거 원주시입니다. 춘천시 다음에 원주시가 아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재명의 차이값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9% 윤석열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8%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관외사전을 포함해서 모든 동해 관내 사전 투표의 득표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이재명으로 옮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를 이동시킨 그런 일이 없었다면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입니다. 거의 작품인 거죠. 이거는 뭐 그야말로 좌우대칭의 이렇게 큰 차이값이라는 것은 이런 사전 투표 득표수 이동현상이 없이는 전산을 이용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분석 작업에 제야 전문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분석 작업의 절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발표한 후보별 거소선상 관외 제외국민투표 동별 관내 당일 동별 관내 당일 이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백분율 후보별 득표율을 구하고 후보의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차이값 사전 득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하는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여러분들의 익숙한 것처럼 아주 그래프가 뚱뚱합니다. 거의 10% 내외의 그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야 전문가가 그린 거지만 이 그래프가 곧바로 신민디님이 그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선거 조작,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의 이동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바로 여기에서 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득표율을 계산한 겁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동별로 표가 이동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동별로 현저하게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항상 이재명은 플러스 10%대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 10%대.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동에 속한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일정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바로 이재명으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전산이 가동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붉은 것이 격차입니다.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문막업 이재명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3% 사전투표 득표율이 50%. 어김없이 차익값이 플러스 7%입니다. 전산 조작이 없이는 일어나기가 무척 힘든 그런 문막업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격차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주시 문막업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이 51%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46%입니다. 마이너스 5%입니다. 아주 큰 값입니다. 다음에 소초면입니다. 이재명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소초면의 31% 사전투표 득표율이 40%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소초면의 면민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더라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표에서 일정 부분을 이재명 후보께 쑤셔 박아넣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원주시 소초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63% 사전투표 득표율이 56%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모든 경우가 이런 붉은색을 보시게 되면 무려 판부면 같은 경우는 이재명은 플러스 19%까지 나옵니다. 당일에 37% 사전투표 득표율이 56% 이건 거의 정신 나간 수치입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18%가 나옵니다. 중앙동에서는 이재명은 플러스 14%의 격차를 벌립니다. 사전에 당일에 28%를 획득했는데 사전투표는 42%까지 나옵니다. 모든 이런 자료는 결국 뭐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가져다가 이재명 함께 그냥 더해주는 그런 전산 조작이 행해지지 않고서는 나오기가 힘든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몇 퍼센트를 빼앗아서 옮겼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다른 후보들 군소정당 후보들 오춘호 허경영 이런 분들 오근호 이런 분들한테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바로 국힘당의 윤석열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5%를 빼앗고 심상정의 합계의 15%를 빼앗아서 이 표를 합친 것이 8,424표입니다. 이것을 이재명 함께 더해준 겁니다. 이재명 함께 더해줬기 때문에 항상 이재명은 차이값이 플러스고 윤석열은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8,424표 쑤셔넣고 윤석열과 심상정은 8,424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몇 프로 정도를 그럼 조작을 했느냐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14.8%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4.8%를 원주시에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14.8의 반은 7.4%를 B씨 후보한테서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A 후보한테 7.4%를 더해준 겁니다. 7.4%를 더해주고 7.4%를 빼앗았기 때문에 총합선 14.8%를 표가 이동한 것이다. 이것을 제이아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조작값이 그대로 딱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것을 다 수정해가지고 15% 15% 빼앗아간 것을 이재명 후보는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과 심상정은 다 대해줘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오차범위 내에인 0.02%가 나와가지고 정상투표입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련의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기준해가지고 계산한 거고 이것은 그것을 조작값을 차단 낸 다음에 수정 보완해가지고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의 사전투표 득표율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재명 겁니다. 이게 이재명 당일 투표 득표율 41% 사전투표 득표율 49% 사전빼기 당일 7.4% 조작이 됐다는 거죠. 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값 15% 15% 차단 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꾼 것이 바로 이렇게 밑에 있는 사전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1%입니다. 당일 사전 거의 제로입니다. 마이너스 0.1% 나오는 겁니다. 정상선거였다는 거죠. 다음이 윤석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당일이 54%입니다. 사전이 47%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6.4% 어마어마한 큰 수치입니다. 윤석열이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당일에서 54%를 가졌는데 사전에서 47%를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된 것을 다 수정해 가지고 진짜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하게 되면 55%입니다. 당일 54% 사전 55% 격차가 0.7% 오차범위입니다. 이건 다 진짜니까 표가 빼앗기지 않는 상태 표를 쑤셔넣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가 이동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위는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는 빼앗아가 표를 쑤셔넣기 때문에 14.8%가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비정상이 확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플러스 7.4% 마이너스 6.3% 그러나 수정 보완하게 되면 거의 오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원주시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41%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48%지 않습니까? 사전 빼기 당일의 7%나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선관위 자료만 보더라도 뭡니까? 전산 조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고치고 나면 4번이 고치고 나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이 41% 당일이 41%니까 거의 차이가 없지 않죠. 이게 정상선거라는 거죠. 4, 5, 6번 이렇게 이러면 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춘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구 대통령 춘천선거도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가 다 춘천도 여러분들 어제 보셨다시피 엊그제 보시다시피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이 있는 경우가 조작하지 않는 경우는 뚱뚱하지 않습니까? 10% 조작을 다 뭐죠? 다 수정하니까 다 오차범위 내지 않습니까? 춘천도 15%를 가져간 거죠. 윤석열 15%, 심상영 15%. 아마 강원도에서는 대부분 주가주를 보면 대부분 15%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가 아니고 그냥 뭐죠? 그냥 표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표를 만든 거죠. 표를 그냥 뭐 기분 내키는 대로 다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의 아주 전형적인 전국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 오늘 브라질 대선도 보셨지만 아마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 사람들 표를 세는 사람들이 결과를 결정하는 이런 세력들에 아주 이상양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죠. 전답투표 오리지널 전답투표 그것이 아마 브라질의 시대천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주가적인 그걸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예상하는 일은 전혀 어려운지 않은 거죠. 어쨌든 강용석 변호사는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고 또 강용석 변호사를 보고 후원하시고 이런 분들 생각했으라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런 감정신청서를 내거나 이런 부분에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 제 생전에 이렇게 나라의 선거 문제를 다루리라고는 참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정말 이 정도까지는 나라가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운명이랑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문제를 깊게 그냥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한 힘이 자라는 데까지 이렇게 하고 역사라는 것은 정해진 길로 가다가 자꾸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에 역사의 물구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